자, 보자. 아빠는 대전의 비티처. 야구를 안 했으면 아빠는 지금... 네? 어... 저기... 박사님이 돼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야? 문법? 이제 효린의 정도는 어려울 텐데. 문법? 어렵죠. 문법이 뭐야? 누나? 어? 누나? 누나? 아, 귀여워. 나는 누나. 꿈을 꾸는구나. 꿈을 꾸는구나. 꿈을 꾸는구나. 아이고, 귀엽다. 자, 선생님이 다시 공부할게요. 영어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야.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뭐야? 너 영어로 이것도 못 해? How old are you? 할인은요?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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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3자. 오, 야. 할인도 하는데. 할인도 하는데. 아니, 아빠가 바로 이상하게 하잖아. Where are you school? 아니야. Where are you school? No speaking English? 유 수트쿨. 아니, 어디 사투리 같아. 아니, 뭘 하는지 못 하는지. 수트쿨 너네 학교 어디냐고. 가락스쿨. 야, 이거 분리. 나 망신살 뻗치 생겼데? 야, 망신살 뻗치 생겼데? 야. 유 베이비서부터 있잖아. 영어 학원 다니고. 내 돈 다 어디가 있는 거냐? 아니, 수업을 해. 네가 아는 게 있어야지 수업을 하지, 지금 내가. 아, 아는 게 없으니까 알려고 해야지. 오늘 수업 쉽지 않겠네요. 네, 네. 자, 그럼 잘 간다. 야, 푸트이 뭐야, 푸트? 발. 봐봐. 유니버스틱이 뭐야? 영어로. 유니버스틱이 뭐? 유니버스틱이 뭐? 괜찮아, 유니나. 차근차근 하면 돼. 아, 잠깐만. 너 진짜 미치겠다, 너. 너 영어 학원에다가 내가 손을 얼마나 갖다 맞췄는데 너 지금 이렇게 나. 아, 그런 거야, 진짜? 유니버스틱이. 유니버스틱이 대학교야. 아니, 그러니까. 유니버스틱이 뭐 유니버스틱이야. 피초냐고. 그러면 방탄소년단. 잠깐만. 방탄소년단 제목이기도 한데. 아, 이제라도 알면 되지 뭐. 자, 그럼 잘 간다. 여기 다 있네. 여기 단어가 다 있잖아. 이거 하린이, 혜린이 이거 뭐야? 네 월스페이퍼. 왜? 네 월스페이퍼? 네 월스페이퍼? 네 월스페이퍼? 뉴스페이퍼. 뭐야? 진짜 난이도. 나보다도 모르면 어떻게 하네 혜린아 나 진짜. 너 미치겠다. 케이스. 캐시, 캐시. 송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새로. 와 마이 갓 진짜. 와. 와 마이 갓 진짜. 와. 소린이도 민망해서. 응? 너 학원 어디냐? 아마 새로운 숲이 열받네 진짜. 유 잉글래시 티처. 후아유. 후아유냐 진짜 빨리 코믹하라고 해라. 마이 홍으로. 유 헤드가 어? 스톤이야, 스톤. 어? 스톤이야, 스톤. 스톤이야. 하하하.